근데 한 번만은 안 나올 거야 왜냐면 레드라벨 나와야 돼 그냥은 안 나와 절대로 레드라벨까지 가서 해야지 저게 그냥 저 라벨로 가가지고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저게 아마 레드라벨로 들어가면 레드라벨을 한 번 더 섞어서 그게 된다 그 정도까지만 위스베 원더베리 이걸 사면 되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10마리 정도 뽑으면 나오겠죠? 10마리로 부족해요 아, 참 한 번 뽑아보는 거죠 뭐 자, 질러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나오면은 펫 3마리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가자 위스베 원더베리 고! 오, 뭐야 이거 오오 이것은? 잠깐만요 설마 먹이? 아이씨 아, 잠깐만 먹이가 나온다고? 자, 한 번 더 갑니다 이건 뭐죠? 고농측 프리미엄 생명의 물이라고? 아, 이거 죽은 펫도 살리는 거지 아, 이거는 좋지 않아? 이거 내가 알기로는 펫들이 다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이 지나면 살리는 거 필요하다고 자, 갑니다 가자x3 나와라 펫! 어, 나갔다 아, W! W은 뭐죠? 잠깐만, W은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로얄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레드? 블랙라벨? 빵이라고? 아, 잠깐만요 내가 쓸 수는 있잖아 아니, 먹먹미랑 야옹이랑 햄미랑 있으면은 스킬 되겠구만 자, 가자 가자 제발 가자! 어어, 뭐야 이거는 블랑 야, 블랑은 또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아, 이거 뭐예요 이건? 나왔다고? 이게 뭔데? 아, 좋은 거라고요? 아, 좋았어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스라벨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 나이스 다행이다 갑시다, 고! 아, 이것도 벌써 나오네 여기 볼 필요가 없네 ㅎㅎㅎ 그림이 벌써 또 야, 꽝인 거 알아, 씨 나와, 야, 너 야, 그래도 이거 먹먹미 나왔다 먹먹미 한 번 더 한 번 더! 고! 아, 이거 뭐야 아, 또 저 물 아, 씨 야, 이거 보이지마 이거 애니메이션 보면 뭐예요 벌써 보인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걔 망한 건가요? 본전치기 했다고요? 48,000원을 썼는데 본전이라고? 이게 10억이야? 어이C 하나만 더 하자 아, 씨 아, 도저히 못 참겠네 아아 얘네가 이제 뿌띠 아아 얘네 중에 한 명만 나오면 이제 대박나는 거구나 아, 얘네가 자석패시구나 일단 한 번만 더 이거 뽑아봅시다 아, 씨 가겠습니다 갑니다 고! 아, 야, 생명의 몰, 생명의 몰 일단 세트 효과 나왔어 아, 씨 먹이, 먹이 아, 또 먹이가 또 먹이! 아, 이만 일단 먹이!!! 아, 이 뭐야 아, 먹이 어, 나왔다!!! 아, 이번엔 아, 토끼 아, 씨 아, 뭐야 이게 아 루나 크리스탈 가자고요? 아, 이제 루나 크리스탈 하나 사서 저걸 합치면 된다 베이스를 교환 가능한 펫으로 해야 교환 가능한 걸로 나와요 아아 그래서 이걸 사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자석패 하나만 해볼까요? 이거 한 번 하면 10억이 날아가는 거야 좋아요, 그러면은 재료는 하나 사자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뽑은 거를 원판으로 두고 재료는 교환 불가여도 상관 없다는 거죠 그래도 교환할 수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두 개만 딱 돌리자 두 개만 두 개만 심플하게 돌릴 거라서 무학이라 볼 수 없어요 제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물랑을 먼저 내가 뽑은 거니까 물랑을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 프림을 넣는 거죠 됐다 자, 여기 넣고서 누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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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 번만 가자 내가 부탁할게 나 진짜 나 겁나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많이 쓸게 제발 한 번에 나오자 진짜 이거 말고도 돈 엄청 쓸 데가 많아 난 다 쓸 거야 메이플에다 갈아 넣을 거야 갈아 넣을 거야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어 레전드 한 번 찍자 자, 원기야 너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들었어 맞는진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미안해 가자, 원기야 많이 썼지 지금도 많이 썼지만 앞으로 더 많이 쓸 거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På 드론 Choose 로기야 로기야 일 올해 한 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난 저걸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레드 라벨로 가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지 그지 팻은 레드 라벨 상관 없다고요? 확실합니까 아니야 이것도 레드라벨 상관 있겠지 설마 안 그랬으면 저렇게 안 만들었겠지 와 이걸 7,000명이 보고 있어 자 레드라벨에다가 됐어 가자 더러운 길 한번 빼고 와야 되지 않을까? 더러운 길을 한번 빼야 돼 지금 마음속에 너무 타락한 기운이 담겨져 있어요 어차피 이거 한번 돌리고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안 돌릴 거야 자 한번 2분만 시간을 주세요 2분만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갑시다 달의 기운을 모아서 폐쇄길 모아주겠습니다 원기야 형 볼 거잖아 왜 그래 형 볼 거지 넥슨 나 놀러 갈 수 있어 근데 니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마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가자 달빛에 힘을 모아 루다 판타스틱 세다지 아 자 잡아줘 아 아 너너너너너넉 나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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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하하하하하하하 나 미쳤다 와 뭐야 이거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역시 레드라벨로 했어야 돼 그냥 뽑아봤자 아무래도 안 나와요 이거를 제 메인 캐릭터로 정하겠습니다 와 이게 되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구요 아 여러분 하시는 일 다 잘 내주실 겁니다 와 너무 기뻐 와 스탯을 문에만 찍었네 나도 솔직히 될 줄 몰랐어 아 지금 나 쓰지 말자 난 자석패 따윈 필요 없어 팔아서 장비 사자 이거 나중에 내 인생에서 저건 다신 하지 않을 거야 기운받아 가십시오 네 기운받아 가십시오 어 취업 꼭 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아 로또 1등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 성지순례하네 아